분수에 있어서 less than, less than 이라고 하는 것은 이 표시를 말하는 거죠. 이게 less than이라고 하는 표시예요. 그렇죠? 어떤 게 크고 어떤 게 큰지 분수들의 크고 작음을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쉘이 둘, 넷, 여섯, 여덟 개 됐구나. 일곱 개가 있습니다. 쉘이 일곱 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두 개가 오렌지색입니다. 그러니까 7분의 2죠.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경우는 쉘이 이렇게 13개가 있습니다. 둘, 넷, 여섯, 13개가 되어있죠? 이렇게 13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4개가 오렌지색입니다. 그러면 비율로 따지면 7개 중에 2개와 13개 중에 4개 중에서 어떤 게 더 비율이 많은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중에서 오렌지색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떤 게 더 크냐는 건데 옆반에는 7명이 있어요. 7명 중에서 2명이 칭찬을 들었습니다. 선생님에게 칭찬을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반은 13명 중에서 4명이 칭찬을 들었어요. 그러면 옆반하고 오리반 중에서 누가 더 칭찬받은 비율이 크냐는 거죠. 그게 이제 분수들 간의 프렉션 간의 비교가 됩니다. 비중. 전체에서 부분이 차지하는 정도를 비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중이란 단어 글자 너무 작나요? 비중. 비중은 영어로 weight라고 얘기를 해요. weight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니까 전체에서 부분이 차지하는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명 중에 3명 전체 10명 중에 3명 100명 중에서 35명 이게 다 비중이 되는 거죠. 전체 중에서 부분 그래서 부분들끼리 비교하는 거죠. 10명 중에 3명과 100명 중에서 35명하고 어떤 게 더 비중이 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7개 중에 2개와 13개 중에서 4개의 즉과 어떤 게 더 비중이 큰지를 비교하려면 서로 분모를 일단 각겨줘야 돼요. 분모를 각겨주는 방법이 뭐냐 하니까 7분의 2와 13분의 4가 있으면 분모들끼리 곱해져요. 7 곱하기 13 곱해준 다음에 분자도 역시 같은 수를 곱해줘야 돼요. 그럼 2 곱하기 13 하면 91분의 26이 되죠. 왜냐하면 7분의 2와 7 곱하기 13분의 2 곱하기 13은 같아요. 우리가 이것이 같다는 걸 얘기했었죠. 그죠? 그러니까 분자 분모에다가 같은 수를 곱해주는 것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공부했었죠? 2분의 1과 2분의 1은 분자 분모에다가 똑같이 1을 곱해주면 4분의 2가 되죠. 그죠? 2분의 1은 4분의 2와 같단 말이에요. 글자가 너무 작게 됐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7에다 13을 곱해주고 얘도 분자인 얘도 13을 곱해줘서 91분의 26이 되고 13은 반대로 7을 곱해줍니다. 7을 곱해줘서 얘가 7이니까 그래서 분자 분모에다 같이 곱해주면 91분의 28이 되는 거죠. 그럼 91분의 26과 91분의 28 중에 어떤 게 크냐는 거죠. 그러면 이제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쉽게 91명 중에서 28명 91명 중에서 26명 어느 게 더 많죠? 이게 훨씬 많아요. 이게 두 개가 더 많잖아요. 바로 알 수가 있죠. 그죠? 이렇게 분자와 분모로 옥성된 분수들 두 개 두 개의 분수들 중에서 어떤 게 더 큰지 그죠? 큰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분자와 분모를 통일을 해주는 방법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영어로 적혀있는데 선생님이 같이 한번 볼게요. Let A over C and B over C 그죠? Let A over C and B over C 그러니까 C분의 A와 C분의 B 분모가 같죠? Be any fractions Let 뭐 뭐 뭐 B 자 뭐 뭐 이게 하자 이 말입니다. C분의 A와 C분의 B가 어떤 종류의 분수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분수에 대해서 이러한 형태 C분의 A와 C분의 B 형태를 가지고 있는 분수들에 대해서는 다 적용된단 말이에요. 뭐냐 하니까 된 그렇다면 C분의 A는 C분의 B보다 작다. 어떤 경우에 If and only if 우리 많이 봤던 거죠. 뭐뭐한 경우에만 뭐뭐한 경우에만 어떤 경우 A가 B보다 작은 경우 즉 분모가 같고 분모가 같은 상황에서 A가 B보다 작다면 C분의 A는 C분의 B보다 작다. 이 말입니다. 7분의 2와 13분의 4가 어떤 게 크고 어떤 게 작은지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잘 모르겠지만 분모를 같이 해주면 크고 작은 것이 바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91분의 26 91분의 28 이미 쓰면 이게 뭐예요. 26이 28보다 작으니까 91분의 26이 얘보다 더 작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